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주 상소문 형식의 그런 문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킨 진인 조은산 씨가 오늘 새벽 2시 무렵에 올린 글의 제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그냥 괜찮을 텐데 손을 대는 것마다 망친다는 그런 투의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방송의 제목을 손을 대는 것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정권이 하는 일들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진인 조은산의 생각도 저와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망쳤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나라를 그냥 파탄으로 내몰고 말았냐 그게 아마 세월이 흐르면 이 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렇게 내려질 겁니다 당신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아마 민초들의 불만과 또 그런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자꾸 뭐라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결과라는 것이 손을 대면 될수록 망칠 것입니다 결국 나라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공곤하게 하고 그리고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이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떠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거도 자기들 뜻대로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아예 떠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었다 수많은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월세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수 있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었다 스무다섯 번의 잘못된 정책을 내놓으며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을 수 있었다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앞에 온 나라가 다시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덜 끓고 온 국민이 산산조각 날 듯 분를되지 않을 수 있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권과 직위를 박탈하지 않아도 친정부 인사를 내세운 공수처에 설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검찰개혁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었고 국회는 이미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을 수 있었다 온 나라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립에 몰두해 결국 백신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코와 입을 드러낸 너와 내가 마주할 수 있었고 폐업 직전의 이웃들이 밝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할 수 있었다 지긋지긋한 마스크와 식은 배달음식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일찍 벗어날 수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아이와 더는 실험하지 않을 수 있었다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 부유한 자들이 더 부유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시샘하고 질투하며 집 없는 자가 집 입는 자의 안부 전하에 수신을 망설이는 먼 마음들 사이에도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공원화된 단지와 충분한 면적의 지하주차장을 갖춘 넓고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 너와 내가 함께 살 수 있었다 차극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니고 안만 보고 달려가는 아이의 등에 놀라 소리치지 않을 수 있었다 힘 있는 자들이 법 뒤에 숨어들어 어스되지 않을 수 있었다 힘 없는 자들이 법 앞에 움츠러들어 숨지 않을 수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랬듯 지금의 대통령도 죄가 있다면 언제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법을 위해 법을 파괴하는 정치인을 섬기는 국민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우리는 정의로운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었으며 살기 좋은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허락한 것은 13평의 미분양임대주택과 기본소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이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있었다 너는 울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참 그를 맛깔나게 잘 쓰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나라가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 자신도 젊은 날은 항상 그 나라가 밝았죠 날이 가면 더 잘 될 것이고 또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젊은 날을 보낸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3, 40대도 노력하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삶 역시 세월이 가면서 더욱더 연그러지고 더욱더 성숙되고 더욱더 화려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20대, 30대, 40대를 그렇게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 땅에서 행해지는 그런 많은 종류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화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정책과 제도와 언행을 보면서 정말 나라의 안피 안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맨 메이드 클라이시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위기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이렇게 좀 교체하는 모양입니다 정말 반듯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전진배치시켜야 그래야 국민들을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는 우리만 깨어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껏 노력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문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강국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진인 조은산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새겨서 파괴하지 않는 파괴 대신에 창조하는 단제를 대신에 축적하는 징불 대신에 아량을 베푸는 그리고 좀 더 자기 주장보다는 모든 것이 경험이나 이론을 통해서 검증받은 그런가 정책과 제도로서 국민들을 더 이상 도탄에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진인 조은산이 오늘 새벽에 남긴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한 번 나라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새겨서 읽고 또 새겨서 듣고 새겨서 행동하는 데 긴요한 그런 글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